이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IT와 DT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빅데이터가 데이터잖아요. 그럼 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 원래 저희는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정보를 갖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다시 정보화 시대가 한 번 더 변해가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가 축적이 되면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30대인데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건 데이터예요. 그런데 저 개인 하나 내가 오늘 현대자동차에 가서 물건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 그리고 옆집 누구도 현대자동차에 가서 자동차를 샀다. 뭐 이런 건 정보예요. 그냥 단편화된 정보들 단편화된 정보들이 누가 어디서 무슨 자동차 샀고 무슨 자동차 샀고 무슨 자동차 샀고 이런 게 쭉 쌓이면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는 어떤 자동차를 선호하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가 나오겠죠. 그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쌓여서 데이터가 된 것이 앞으로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것이 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이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금융회사 외에도 많이 활용해 예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재 실사례를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먼저 금융회사 이외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허니버터칩이에요. 허니버터칩은 20대 젊은 여성 고객들이 단맛과 그리고 버터 향을 좋아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쌓아서 특정 연령대가 어떤 맛과 어떤 맛에 어떤 맛을 좋아한다는 것이라는 정보를 합해서 데이터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든 과자가 허니버터칩이고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PC, 파리바게트의 경우에는 날씨별로 날씨별로 그리고 요일별로 빵의 매출량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 날은 물량이 어느 정도 팔리니까 오늘은 공급을 이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나 남는 그런 소모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요일별로 데이터들 빵의 매출액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쌓아서 정보가 데이터로 변한 거죠. 그럼 금융회사들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회사는 카드사 현대카드인데요.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카드는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맛집, 식당 소비 패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만약에 현대카드가 결제, 재결제율이 높다면 단골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식당이 그만큼 맛이 있는 식당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결제율이 높다는 정보를 그 재결제율이 높으면 그것은 맛집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마이메뉴라는 어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블로그들 보면 너무 맛집 추천 이런 게 광고성, 홍보성 블로그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갈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마이메뉴를 이용해서 맛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좀 서울 분야만 특화돼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데이터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금융회사들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금융회사의 또 다른 얘는 아비바, 보험회사 아비바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전을 많이 하고 위험한 길을 많이 다니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많이 안 하고 안전한 길만 다니고 이런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위험한 길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받고 안전한 길을 그리고 운행 빈도가 적은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적게 받고 이렇게 그 사람 사람에 맞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 체계를 다른 보험사들과 차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그것이 대박이 났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는 활용이 조금 적극적이지는 지금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외국 은행들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빅데이터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객들이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업무들을 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거래가 이런 식으로 상위의 링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를 극도에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정 고객이 뭐 펀드에 관심이 많다. 그럼 그 고객이 또 펀드에 관심이 많은데 이용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주식형 펀드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뭐 ELF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고객의 성향에 맞는 펀드는 상위에 랭크시키고 뭐 이 고객은 인덱스 펀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 인덱스 펀드 같은 건 하위에 랭크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플랫폼 자체를 고객별 맞춤형으로 나타나게 한 웰스파고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비이자 수익을 굉장히 높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S은행도 이러한 패턴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활용 사례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건 이제 홈페이지 플랫폼 분야라면 카드 카드를 기존에는 이제 뭐 할인형이면 할인형이다. 포인트형이면 포인트형이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W은행의 경우에 올포미 카드라는 카드를 만들었는데 카드들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타벅스 몇 프로 그리고 영화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할인율이 그런데 이 올포미 카드는 고객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할인율이 높고 만약에 고객이 상대적으로 영화나 아니면 놀이공원은 적게 가는 고객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할인율은 낮추고 카페는 많이 간다. 그럼 카페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카드 이제 사용표터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맞춤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 그냥 살펴보시는 걸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AI AI AI라는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처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냥 인공지능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고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PC가 나오고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창구에서 수기작업을 하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PC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변화 속에서 직원 수는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신 그 수작업을 하던 그런 단순 작업을 하던 직원은 줄었지만 펀드나 방카 자산관리 PB, RM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업무 형태를 바뀌면서 오히려 직원 수는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다가오는 AI를 통한 변화 역시 이것들을 이용을 한다면 수익성은 올리면서 이제 진화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강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예금 대출만 하던 은행이 펀드방카 하고 그 다음에는 WM 자산관리 부분 그 다음에 IB 그러다가 증권사와 협업하는 CIB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원을 비롯한 모든 금융산업의 종사자들이 주느냐 느느냐 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고객은 로봇이냐 인간이냐 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봇이냐 인간이냐 보다 중요한 건 어떤 게 더 편안하냐 그리고 어떤 게 자기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느냐 이게 고객 입장에선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이 나와 나와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그것의 수익률이 높냐 아니면 인간 펀드매니저를 통한 수익률이 높냐 이걸 기준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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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